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정식 선배님의 멋진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 또 의미가 있는 노래네요. 잘 낫다고 못 낫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을 하늘에서 맺어주신 현생연분일세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낫구나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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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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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요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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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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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멋진 인생 멋진 인생 해 직장도 만들면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아리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낫구나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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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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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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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진짜 최고예요. 근데 우리도 좋은 노래 들었다. 이제 가족분들 모두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제가 옆에서 평생 친구처럼 좋은 노래로 많이 힘드리고 위로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두 분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